대충 닭가슴살 스틱 먹었어요. 어? 닭가슴살 스틱은 뭐야? 그 요즘 편의점에서 요즘 닭가슴살 스틱을 파는데 그게 맛있어요. 그럼 거기 뭐 닭가슴살이 얼마나 들어있어? 그 핫바 닭가슴살인데 거기에 그 고추가 약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핫바 같이 되어있는 거야? 예. 그래? 네. 어디 편의점이지? 그게 파는 편의점이 따로 있는데 주식으로? GS25였나? 스틱이면 되게 가는 거 같은데? 어.. 네. 밀크 거 먹은 거 아니고요. 그러면 그 천하장사 소시지 같이 나오는 거야? 아! 아니요. 핫바 같이. 아하하!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건 반려건.. 반려건 간식이구나. 미안해. 이거.. 이거.. 아하.. 이미 편탈하고 왔네. 혼자서. 아.. 보여드릴 거 있어. 근데 이거는 한 5개 먹어야 되는 거 아냐?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리키 더 이쁘죠? 전 미키마우스가..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 이거 오늘 처음 써봐요. 딴딴. 이게. 뭐지. 이게. 이쪽에 와 있는 게 더 좋더라고. 아. 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위아래를 바꾸면 돼. 아. 뭘로 하냐면. 아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운동할 때 이거를 많이 하고 하거든. 운동 그걸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운동할 때 뭐 이렇게 뭘 잡거나 이러면. 여기가 찍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할 때도 여기가 많이 찍히거나. 보통 여기에 눌려서 볼륨이 바뀌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물 마실 거. 아.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일반. 방향. 아. 여기 있어. 써보면. 한 번 당하면 이제 바꾸게 돼. 나도 처음엔 안 바꿨거든. 응. 설정이. 1번. 지금 바꾸지.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골드네. 예. 크기가 좀. 아. 여자 건 작구나. 어? 제가 성령이 아닌가? 다른 거 별거 없는데. 크기가. 이 레몬이의 크기요? 응. 응. 어. 근데 뭔가. 사이즈가 다르잖아. 아 그렇네. 제가. 얘. 얘는 왜 이렇게 스틱이에요?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끈. 네. 아 이거.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어. 아 이거 끈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는 끈. 장사야. 아. 끈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 예. 처음에. 박지성 선수가 사준건데. 처음에 사줄때는 구멍 뿅뿅 나있는 그 나이키 그거 있지. 네. 그거였던데. 바꿔받고 해가고 있어. 그날그날 바꾸는 재미. 음. 알겠습니다. 갑자기 듣기 싫어하는. 아. 아. 엄청 많으세요 그러면? 아니. 두 개밖에 없어. 요. 요기를 누르면 이렇게 빠져. 이렇게. 아아. 아아. 아하하하. 잘 끊었다 소예야. 아무도 남식의 줄에 관심 없다. 어. 저 이제 목청 언니가 알려준 거. 목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아하하하. 잘 안되네. 내가 지금 목에 담이 걸렸거든. 원래 자랑한데. 어. 됐다. 됐다. 제가 오늘. 매니저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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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했거든요. 제가 이겼어요. 그 전화. 친구한테 전화해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이런 거. 제가 이겼어요. 3세판에서. 이게 뭐. 상품이 뭐야? 소원. 소원 하나 갖기. 아. 정립해놨어?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니면. 안 받으면 지는 거고. 받았을 때. 저희는 먼저 사랑의 소리 듣기. 친구한테? 네. 친구한테. 그리고. 두번째는. 받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응. 누가 더 오래가나. 응. 그리고 세번째는. 욕듣기. 그렇게 했어요. 응. 제가 이겼어요. 사랑하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뭐구나. 친구가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 저도 진짜 친구가 많이 없어서. 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친구가 많거든요. 근데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받아가지고. 기뻤어요. 욕듣기도 이겼다고? 아. 제가. 무슨 욕들었어? 바보의 더 욕버전? 바보의 욕버전? 바보의 욕버전이 뭐지? 바보의 욕버전. 아니. 친구끼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왜 왜 이러는 거. 이거?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긴 빠가가 오겠는데. 아. 아니. 아. ㅂ시옷? 네. 보석. 보석. 네. 보석. 네. 제가 욕을 잘 몰라가지고. 소름. 보석. 아 이거. 이거 구렛나로 이거. 이거 기음팔사님 거 아닙니까? 응? 오빠 TV 안 봐서 몰라 ㅂㅅ제라고 하시는 분들 많네요 지금 이해했어 ㅂㅈ 차단합니다 보석제 다 차단 저 이거 처음에 진짜 차단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갈게요 근데 왜 뚠이라고 그러지? 1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8월 19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는 그냥 첫 곡을 드렸습니다.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8월 19일이 여자친구 예린씨 엄지씨 생일이래요. 두 분이 생일이 같고 오늘 또 팽디 김소혜씨가 나오는 날인데 소혜씨가 특히 좋아하는 그룹 두 분이 생일이셔서 특별히 같이 축하하며 시작해보려고 선곡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아직 두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생일 즐겁게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안 듣고 계시겠죠? 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김소혜 양이 저 대신 진행하는 팽텐 하는 날입니다. 1친부터 먹방, 꽁트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잔뜩 기대해 주시고 아나운서 시험을 또 보고 왔나 봐요. 뭔가 지망생같이 시험 보고 온 사람처럼 읽었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티비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수의사 같다고 하신 분. 소혜가 전재현, 수지, 설현보다 낫다. 진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읽은 거 읽어. 읽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안틀 만들려고. 얼굴 빨개서. 안틀 만들어.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마음을 다른 사람 만들려고. 잘할게요. 비읍 시원제라고. 여름의 제철인 게 무엇이 있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파도가 일렁이는 여름바다? 전부 맞지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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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을 좋아하는 저와 흥오른 저의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과의 케미. 오늘도 우리들의 케미 폭발을 기대하며. 팽디랑 라디오 함께 들은 링.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반갑습니다. 자타공인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는 팽디인데 올여름은 유난히 덥거든요.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 중입니까? 저는 원래 여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을 통해서 그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번복하는 겁니까? 네. 너무 더워요. 그래도 겨울보다는 좋겠지만 이제 저는 겨울이 무서워요. 또 얼마나 추울까. 불과 한 서너 달 뒤면 역대 최악의 겨울 이런 뉴스들이 또 도배가 될 거고요. 제 주변에도 여름이 좋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보통 조금은 더위를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땀 안 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더위가 와도 그냥 뜨뜻하고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다들 이번 여름에 번복했습니다. 가을이 과연 있을까요? 바로 겨울 되지 않을까? 안돼요. 가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름 제철 음식이 수박 말고도 복숭아, 포도, 자두 이런 것들 있고요. 또 냉면, 콩국수, 옥수수, 팥빙수, 물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뭔가요? 저는 냉면도 진짜 좋아하고 자두도 진짜 좋아하고 수박도 진짜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먹자면 자두랑 냉면 냉면에 있는 달걀을 먹고 싶네요.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거 네. 제가 그걸 꼭 냉면을 다 먹고 마지막에 딱 그렇게 먹거든요. 아껴 줬다가 진짜 아껴 먹는 스타일이에요. 좋아하는 거는 저는 냉면 먹을 때 계란 먹고 시작하는데 일단 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취향이 확실하군요. 자, 노른자 밀크 주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저 다이어트하면 아 맞다. 여기서 말했었지?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른자는 오히려 밀크를 뺄 때도 있다. 네. 근데 냉면에 있는 건 안 돼요. 그렇죠. 네. 냉면 국물이 배어있는 노른자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빠요. 몸에 해로워요. 네? 몸에 해로워요? 네. 강아지 몸에 해로워요. 그렇죠. 자, 보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아, 뭐 당당히 센터고 교복을 오랜만에 다시 입었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학교 교복 느낌이 어땠어요? 어, 교복을 너무 오랜만에 입어서 그냥 진짜 학교에서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했어요. 제가 교복을 많이 안 입었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네. 근데 뭐 위화감이 전혀 없이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잘 어울립니다. 네. 이 학교에 학생인 줄 아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되게 재밌었어요. 학생들도 엄청 많았고 네. 또 차준환 선수랑 같이 했거든요. 어? 어디 있죠? 바로 옆에요. 아, 이분이 차준환 선수에요? 네. 아.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 뭐 아이스링크장 진짜 재밌냐. 진짜 재밌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스텝 같은 것도 배웠어요. 스텝? 네. 너무너무 알려주고 저는 차준환 선수는 저한테 그 스텝 알려줬어요. 어, 조만간 한번 도전한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아하하하.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학생 동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한마디 해본다면? 아. 어, 학생 동생들 분들. 학생 동생들. 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학원 왔다갔다 하면서 엄청 힘들텐데 그래도 조금만 힘내고 어,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목이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채팅창에 홍보모델은 성적순위 아닌가요?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자, 어. 아, 차준화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하하하하. 차준환 선수. 피겨스케이팅. 어,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억 안 나시나? 음,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그냥 뿌옇게 나와가지고 네. 잘 못 알아봤네요. 자, 첫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본격 팽디 야자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따끔하고 냉정한 따끔하고 냉정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팽디의 일침을 듣고 기운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사연 주인공의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이고 자신의 친구 지인에게 일침을 해달라는 의뢰도 받으니까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맹독침 오늘 하나요? 네! 혓바닥살인 오늘도 하는 건가요? 신문도 있습니다. 자, 먼저 김태훈님이 보내신 거 가볼까요? 네. 알바를 하고 있는 24대학생입니다. 알바에서 돈을 벌지만 남들에게 돈을 정말 안 씁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돈 쓰는 것도 아까워요.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베텐 회식비도 쿨하게 냈던 팽디처럼 남들한테 돈 좀 쓰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음, 좋군요. 왜 그렇게 부모님한테까지 아까워하실까요? 호르게요? 네. 그럴 때는 부모님께 조금 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법칙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즐겁게 쓸 줄 알아야 즐겁게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주도 성장 모르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군대 나가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박펠레네 박펠레라고 문성이니? 그러고 싶은 분이 있고 근데 뭐 대출을 하실 수도 있죠. 등록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갚아나가시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 말로 아깝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침 날려볼까요? 네. 네. 팽디의 일침! 태훈아! 돈이 보물이냐? 꽁꽁 숨겨두게? 부모님께 좀 쓰세요. 네. 부모님한테는 쓰세요. 네. 이런 친구 있나요 근데? 팽디 주변에? 어, 아니요. 없어요? 네. 저는 주변에 참 한 명씩 꼭 있었던 것 같고 사회에 나와서는 박문성 위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음... 저희는 다 더치페이입니다. 어? 다 더치페이요? 네. 친구들끼리? 네. 아, 그거 좋긴 하네요. 네. 쏘는 문화가 아니네. 네. 아, 뭐 이거 하면 다음 건 너가 내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저기 돈 보물 아닌가요? 돈 보물 맞지 않냐고? 보물 맞죠. 근데? 근데 보물 찾으려고 막 꽁꽁 숨겨두잖아요. 음. 근데 꽁꽁 숨겨두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물이 아니고 요물이지 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아무튼. 어, 윤수도 더치페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어요. 윤수요? 네. 윤수는 모르겠어요. 윤수 요즘 너무 일찍 막 나가요. 막 용돈 받아서. 개 수상해요. 뭔가... 뭔가 여자친구 생긴 것 같고 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송에서 막 얘기해도 됩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저 아니니까요. 제 남동생이지만 저 아니니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속포 윤수 여자친구 생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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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세 직팽입니다. 전에 펭디가 펭텐에서 철학책을 추천해줘서 읽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교양을 쌓으라고 강한 일침, 콜, 또 새로운 책도 추천해 주세요. 하하하. 하하하하. 33살의 직띵 펭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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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받아서 추천을 했는데 그대로 느낄 수 있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일침 콜? 말투가 책보다는 인터넷 글을 많이 하신 분 같기도 하고 땡통만 많이 하신 분 같기도 하고 소희는 라면 받침으로 쓰지 않나요? 라면 받침이요? 아니요. 저는 라면 받침 따로 있죠. 그런가요? 네. 자, 직띵펭귄 2478님께 일침을 날려보겠습니다. 2478아 너는 그거 의지 부족이다. 머리맡에 두고 자라. 네. 서른세 살에게 너는 까지 날렵니까. 확실한 반말이네요. 아니. 이게 반말 원래 반말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제가 다 후련합니다. 성재형의 중 이북 리덕이 몇 권 읽었냐고. 그렇습니다. 아, 이북이요? 네. 그게 잘 있거든요. 잘. 아, 그게 장식용으로 참 좋아요, 그죠? 이게 이쁘더라고요. 액자 같고. 네. 왜 말을 못해! 라고 하신 분 있고. 김정은이냐고. 제가 아날로그 팔아서 그 종이 냄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종이 냄새가 좀 추가되면 좋겠어요. 아, 제가 선물을 잘 못했네. 아니요. 제가 잘 못했네. 아니요. 너무 잘 있어요. 있어요. 사실 디지털기기는 허세용이에요. 아, 예. 무슨 동화줄 잡은 것처럼 아, 예 맞죠. 라고 하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 혹시 그걸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큰일 나죠. 팝니다. 네. 역시 팬국 보수다. 라고 믿고. 자, 2478 너는? 네. 실행 꼭 옮기셨으면 좋겠고. 자, 철학책을 또 근데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철학 아니더라도 새롭게 혹시 뭐 요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음, 그럼 희곡 읽으세요. 희곡을 읽으세요. 갈매기 읽으세요, 갈매기. 갈매기. 네. 최근에 읽은 건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희곡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 거기에 뜨레플레프하고 니나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니나가 주인공인데 음... 니나가 여주인공이에요? 네. 예뻐요? 네. 이쁩니다. 엄청난 성장통을 겪고 그런 내용입니다. 뜨레플레프는 작가인데요. 작가예요? 네. 갑자기 땀이 나네요. 이거 내용을 설명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 그래요? 더 이상 스포하지 말라고 하고 네. 스포입니다. 네네. 성장 드라마냐고, 역시. 조나단 리빙스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5115님 거. 네. 최근에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27살 군필입니다. 푸트. 처음 사용하는 카메라라 그런지 생각한 대로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팽디 핫도그 짤 같은 팽디 레전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1층 날려주세요. 아, 왜 이렇게 못 읽지? 어렵네요. 팽디 핫도그 짤 같은 팽디 레전드 사진. 네. 의유로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이게 약간 매기는 거네요. 그죠? 네. 사진 잘 찍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레전드를 찍고 싶다. 무슨 소리 하시나요? 군필 펭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팽디 를 찍으러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레전드 짤을 건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근데 핫도그 짤 같은 걸 건지고 싶다는 거죠? 네네. 저희가 한 번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도 비슷한 짤이 안 나왔어요. 아, 진짜? 그때는 제가 좀 더 통통했잖아요. 꼭 그거 때문만 아니에요. 그때 그 핫도그를 먹고 말겠다는 그 전투력 그런 것들이 그쵸, 맞아요. 지금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군대가라 얘기 들을까봐 미리 군필이라고 선제공격을 깔아놨습니다. 말뚝박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어떻게 해볼까요? 5115님께 1침 날려보겠습니다. 5115라 네가 핫도그짜리 목표라면 나는 너의 손이 목표다. 무슨 말이죠? 손이 목표라고요? 무슨 말이죠? 죄송해요. 지금 채팅창에 물음표만 잔뜩 오르고 515라부터 꼬였어요. 515라 너의 손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 오하마 가져와라? 파짜의 대사인 건가요? 아, 펭귀냐고. 펭귀. 네. 그렇군요. 아, 손을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었네요. 알고 보면. 그렇네요. 펭귀됐어요, 펭귀. 저도 그런 짤이 많이 생성이 돼서 베텔에서 요즘 펭귀 놀린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쿨타임이 지났어요.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좀 러시아 월드컵 갔다 온다면 밍밍한 느낌. 뭔가 너무 행복했어요. 맛있는 것만 먹고 예쁜 유니폼만 입고.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베텔이 이렇게 훈훈한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저도 요즘 배라버니 몰아가기에 스탑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저를 언제 몬 적이 있다고 몰아가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어지간해서는 약점을 남에게 노출하지 않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카톡하는 것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해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싸우자, 싸워라 많이들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개개인프레싱 중이라고 신분이 있는데 조만간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민수님 거 네, 저희 집에 두 살 된 강아지 보리가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요즘 정말 덥잖아요. 그런데 보리가 자꾸 밖에서 산책을 하고 싶어해요. 벌써 일주일째 집에만 있는 보리가 안쓰럽긴 하지만 한 시간 산책할 자신이 없는데 보리에게 산책 좀 포기하라고 1층 좀 날려주시면 안 되나요? 강아지에게 1층을 날려줘요. 네, 보리 한 시간 또한 산책 근데 견종이 뭔지가 일단 궁금해요. 좀 단모종이면 그래도 더위에 조금은 강한 편인데 장모종이면 산책하고 오면 거의 16병 걸리는 수준이 됩니다. 보리니까 갈색일까요? 갈색 아닐까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토이프들일 수도 있고 네. 보리 군대 가서 군견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기승전이구나. 네. 어? 좀 약간 한심한 아니, 아니, 제가 언제요? 어? 기승전이구나? 아니, 구만이라고 하려 광역도발이었던 것 같은데 소해도 질린 드립이라고 아, 우리가 한심해? 이 느낌은 그거죠. 니들들이 뻔하지 뭐. 아니, 그럼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정전협정에 조금씩 깨질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소혜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니들 패턴 따위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자, 보리에게 강아지에게 일침! 민수야, 밤에 30분이라도 산책 나가면 된다. 보리, 좀 보내줘라. 아, 견주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네. 어, 네가 나빠! 이걸로 밤에, 저녁에 1시간 아니더라도 동네 한 바퀴 돌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밤에도 엄청 더워요, 요즘은. 맞아요. 그래도 밤에 좀 강아지는 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해주면 되죠. 맞아요. 아무튼, 채팅창에 밤은 시원할 것 같지? 네. 아무튼 보리가 참...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네. 확실히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산책을 시켜줘야 되더라고요. 강아지는 약간 감옥살이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서 맞아요. 꼭 코에 바람을 쐬줘야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펭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사이먼 디의 귀가 본능 오늘 뭐야? 먹을게.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일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해, 그리고 배성재의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양한 베라버니와 저의 연기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의 재밌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 사연, 한입 용기! 제가 다양합니까? 제가 여러 명이요. 다양한 베라버니와. 제가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다양한 베라버니와 저의 연기 호흡. 네, 문맥이. 아니, 이게 새로,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와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디 다중인격인가요? 배가 스트레인 줄 알고 자꾸 하시면... 저는 봤습니다. 성재인사이드, 뭘요? 베라버니의 다중인격 성격을... 저의 다중인격을 어디서 봤다는 거죠? 그냥 계속 막 얘기하시길래 저도 해봤어요. 아니,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방송이잖아요. 알겠어요. 밑도끝도 없이 그냥 배디는 다중인격이라고 해버리면 이분들은 그냥 소외피셜이라고 그냥 사실로 굳어버린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팽피셜 떴다. 배성재는 다중인격. 자, 소외씨 이거 지상파 방송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끝에 제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네. 일단 던지고 보자 아니면 말고도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어느 정도 꼬투린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선전폭으로 간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팽크체크. 김수종님이 보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외 방송 들었죠? 이게 는 겁니까? 아니, 밑도끝도 없이 그냥 아, 다중인격인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어우, 배 아파. 배 아프라고? 네. 아, 너무 웃어서.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제 여동생이 올해 20살이 됐는데 성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그런지 자꾸 이상한 거에 집착해서 걱정입니다. 소외야, 오늘 소개팅 받는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별로였어? 아니, 글쎄 소개팅하러 온 사람이 A, B형인 거 있지. 아, 나 A, B형이랑 완전 안 맞잖아. 연애 책에서 A형한테 A, B형 남자친구는 완전 최악이 됐단 말이야. 아유, 너 또 그런다. 왜 내가 혈액형 갖고 그래? 그래서 바로 헤어진 거야? 아니, 그래도 예의상 같이 밥은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 사람이 글쎄 물고기 자리라는 거야. 이것도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쌍둥이 자린데 물고기 자리랑은 태생적으로 안 맞는 댔어. 그래서 바로 헤어졌지. 아유, 너는 뭘 이렇게 혈액형이랑 별자리 같은 걸 믿냐? 그거 다 기분 탓이야 거 거짓말이야. 아, 오빠는 황소 자리니까 나 이해 못하겠지. 원래 황소 자리가 그렇대. 이해심이 없고 독단적인 성격. 아, 내가 이것도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다 아주 소중한 정보라고. 이런 거 조심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 소개팅에서만 혈액형 별자리를 운운하면 다행이게요. 여동생의 혈액형 집착은 어디서든 일어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나 알바 그만뒀어. 그렇게 알아. 뭐? 너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뭔 말이야? 그거 재밌다고 그러더니 왜 그만뒀어?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A형이랑 A, B형인 거 있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A형이랑 A, B형이랑 안 맞는다고. 아, 어쩐지 매출도 점점 떨어진다 했어. 뭐? 야, 김소혜. 너도 A형이잖아. 근데 A형이 싫어? 내가 1월에 책에서 읽었는데 올해는 A형끼리 뭉쳐 다니지 말랬어. 그게 한해 운세에 좋대. 근데 알바하는 곳이 A형 천국일 줄이야. 하, 그래서 빨리 빠져나왔지 뭐. 참나. 어디서 이상한 얘기만 듣고 혈액형에 집착하는 제 여동생. 혈액형 별자리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팽비랑 베디가 좀 말해주세요. 자, 혈액형이나 별자리에 집착하는 여동생에 대한 사연. 문과가 해냈다. 피의 점성술사는 아쉽시였네. 신문이 있고. 차라리 토정 비교를 믿자. 멋있는 분 있고. 베디는 황소자리라 맨날 저 티셔츠 입고 오냐고요? 진짜 웃기다. 자, 아무튼. 팽디가 물고기 자리, 쌍둥이 자리인가요? 저요? 개 자리요. 개 자리예요? 네. 그래서 간장게장 좋아하는구나. 네. 베라버니는요? 저 황소자리입니다. 아, 진짜 황소, 그래서 황소구나. 그래서 황소구나 뭐죠? 티가. 아, 티가. 아, 저기 그 주부와 술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그래서 황소구나. 제가 그냥, 아, 배성재는 그래서 황소구나. 라고 되어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은매라고 오고 있고. 배은매. 자, 혈액형은 어떻게 좀 믿나요? 아, 저가 근데 혈액형은 좀 믿는 편이에요. 아하, A형인가요? 네, 저 A형이에요. 뭐, 뭐예요? 뭐 같아요? 어, 일단 B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B형하고 잘 맞거든요. 잘 맞거든요. 잘 맞아요? 네, 그 B형은 아니신 것 같고. 아, 전 안 맞는다. 장난이고요.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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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형이신가? 왜 O형 같아요? 그냥 O형이 약간 좀... 좀 무뚝뚝하지 않아요? 무뚝뚝하... 네. 제가 무뚝뚝합니까? 네, 그리고 좀 약간 성격이 막... 하... 막 이러고... 하... 하... 기복이 심하다? 아,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요? 하... 저 B형입니다. 아, B형이에요? 하... 하... 어쩐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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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맞습니다. 하... 저에 대한 분석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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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인격 황소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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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자리는요? 저 별자리는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배산임수 믿나요? 배산임수요? 아니요? 음... 그냥 혈액형 딱 믿어요. 혈액형. 그냥 살짝 믿는 정도. 그렇군요. 네. 원래 A형과 B형이 맞나요? 어,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B형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음... 김소혜의 과학적인 혈액형 신뢰는 표본집단이 다섯 명인 거네요? 하... 하... 아, 그리고 매니저님은 B형이에요. 하... 아, 여섯 명. 하... 하... 주변에 B형만 배치하나요, 그러면? 하... 아니! 어? 그...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 혹시 혈액형 뭐야? 어? 나 B형. 하... 진짜! 아, 역시 너 B형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샘플 광범위한 거 보소. 네. 역시 문과다. 아, 6B군요. 주변에.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안 맞는 B형이다 이거죠? 주변에서? 아, 아니에요. B형이실 것 같았어요, 사실. 하...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 여러분, 다중인격은 여기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하... 앞뒤가 전혀 안 맞죠? 하... 아, 작가들 혈액형도 조사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지금 다 B형이신 거 아니에요? 여기 B... B... 라디오 아니에요? B 라디오라고요? 하... 하... 우리, 그... 우리 메인 작가, 심노자키 작가는? 어... 털털한 느낌이 B형인가? O형인가? 아... B형? A형? ห... Bu.... AB형이에요? 오, AB형. 어, AB형이구나. AB형은 많지 않지 않나? 그렇군요. 자, 혈액형이 네 가지인데, 세번만에 맞혔다는 건 정말 확률 떨어진다는 얘기죠? 역!시 유.사.과학.이라고요? 하... 우리 마지막으로, 춘이.PD. 음... O형? O, 맞아요?! 지금 4명 중에 한 명 맞췄죠? 아니 근데 배라버니는 B형이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먼 곳 돌아서 이제 와서? 지금 여기 4명을 맞췄는데 한 명 맞췄다는 건 25% 확률이잖아요. 네. 혈액형은 4가지니까 그냥 25%입니다. 자, 채팅창에 역시 B급 라디오라고. 알겠어요. 근데 참 제가 방송국을 한 10년 넘게 다녀보니까 방송국 주변에 사람들이 참 이런 사주나 별자리, 운세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보고 주변에 보라는 사람들이 최근에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팬분들이 인스타 메시지 같은 거 인별 메시지 보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몰래 몰래 하나씩 읽거든요. 근데 거기 사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읽었는데 기분이 좋다가 나빠졌어요. 왜요? 그 21살에는 뭐 어떻고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왜 몰래 봐요? 아, 그냥 그냥 읽는 거예요. 팬분들 뭐라 보냈나 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저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면 저 내일 군대 들어가요. 하면 제가 답장을 몰래 하죠. 채팅창에 베베어스님이 나는 뭘 거 같아? 라고 아이디만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베베어스님. 어, 베베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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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A형? 네. 베베어스님 어떻게 됩니까? 딜레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베베어스라는 게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왜 많이 해요? 베베어스는? 약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닉네임이잖아요. 약간 뭐 그냥 베고마니까. 지금 여기 양배추님은 그냥 양배추를 한 건데 베베어스는 약간 좀 다른 느낌? 자, 그러면 영원히 비밀로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입산 한입 연기 코너였고요. 그리고 일요일 김수의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랑 팽리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애슐리의 Here We Are. 양배추 아이디는 생각 없이 만들었다. 네, 그냥 양배추를 보고 양배추가 있네? 하고 아, 그러니까 아예, 논리도 없이 그냥? 이게, 난 양배추를 좋아하니까 뭐 양배추 저는 막 어렸을 때 게임 같은 거 막 조합해서 막 러인제니 막 이렇게 막 하고 제 동생은 아하오서 막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할 거가 따로 없고 아, 네, 네. 잠깐만, 펼쳐주세요. 아, 네. 오늘은 조리할 게 따로 없고 네. 갑자기 스마시키스. 네. 여기 밥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다 밥 덜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갖고 그냥 김부가 끓여서 먹으면 끝이에요. 아, 네. 네, 밥이랑 먹으면 되는데 이거 김부갓 하나, 김부갓만 따로 먹어보고 네. 밥이랑 같이 더 먹어보고 하면 되는데 오, 네. 근데 젓가락 아, 김부갓 집어야되니까 그럼 서로 먹어도 되지 않아? 손으로 못 따라 먹으면 손으로, 손으로 먹고 딱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밥도 그냥 이렇게 밥도 여는 것도 다 들려주시고 아, 맛있겠다. 네. 아, 그래요? 아, 진짜 맛있겠다. 두개가 뜯어줘요? 안 돼요. 우리 조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맛없는 거. 이러봐야지, 정신선이. 아시안게임 갔다 오면은 감장게장 가져올게. 진짜요? 네. 좋아요. 게자리라니까. 베라버니 없을 때 저희 엄청난 걸 많이 먹었거든요. 나 없으면 항상 이상한 거 먹는 거. 갈게요. siisistine는 Sabbo 하나 십 우리가 몇달치 이상을 다 썼기 때문에 몇달치 이상을 다 써서 당분간qu 쪼들릴 것 같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자, 배성재 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아니구나. 내가 안 내면. 볼까요? 네. 팽텐과 함께하는 일요일 팽... 잠깐, 잠시만요. 팽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귀를 맛있는 소리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바로바로바로 편의점을 덜어라! 아주 즐거운 시간이죠. 편의점 레시피부터 새로운 조합의 퓨전 음식까지 팽텐표 특별한 레시피에 따라 요리를 만들어보고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아주 핫한 음식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부각입니다. 전국에 곱창을 유행시킨 마마무 화사시의 두 번째 음식이죠. 나 혼자 산다에서 맛있는 먹방을 선보여서 핫했던 그 음식, 화사시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김부각을 먹었지만 저희는 돈 주고 구했습니다. 먹어본 적 있나요? 김부각? 저요? 아니요. 없어요? 먹어본 적 없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진짜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 김 이렇게... 그... 김 이렇게... 딴딴한 김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김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 저는 근데 검색어에 김부각이 있길래 저는 진짜 순간적으로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오, 진짜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분들 많았고요. 김튀김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그... 종목의 제목을 잘 몰랐었어요. 아... 제가 예전에 브라질 월드컵 가기 전에 차봉근 해설위원 댁에 가서 차두리 선수랑 저랑 차봉근이랑 셋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경기를 보면서 그... 김부각을 테이블에 이렇게 잔뜩 놔두셔가지고 그걸 제가 우적무적무적무적무적무적무 계속 먹으면서 경기를 봤었는데 그게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창피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게 나온 다음에도 저 음식이 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부각이었습니다. 아... 약간 지금도 이거 오적오적 먹으면 약간 여기 황소도 있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뭐... 뭐 할 것 같다는 거죠? 그... 네. 황소요. 아, 그냥 황소 같을 것 같다? 아, 대세김질하는 느낌? 어, 진짜 한두 끗도 없이 그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카메라가 도는 걸 생각을 못하고 아... 개걸스러울 것 같다 이 얘기죠? 아니요, 아니요. 염을 먹는 느낌? 카리스마 있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다는... 어디서 갖다 붙이는 거죠? 황소니까. 아, 그냥 원앙 소리 같다? 밥 먹자, 누렁아! 그런 느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맛일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 약간 그... 김과자도 좀 달 것 같은데? 아닌가? 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짤 것 같아요, 좀. 짠 맛이 있지 않을까? 어... 뭔가 전 달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쵸. 한번 까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스티라. 배낭소리라고 하시면 좋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큰 걸 샀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거 순식간에 없어져요. 김부각 안 드셔보신 분들 많네. 아, 약간 이거 뭔 냄새지? 약간 바다... 바다 냄새 같아요. 김이니까 아무래도. 네. 이 냄새예요. 완전 맛있겠다. 아,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 이 봉지가. 네. 소혜씨 얼굴보다도 훨씬 큰데, 이거 진짜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 진짜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먹을 건가요? 그냥 일단 한입 이렇게 손으로 먹어보고, 밥이랑도 같이 먹어볼 거예요. 밥이랑도.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에서 겨우 구했습니다. 배송 받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아, 진짜요? 이거 맛있나 보다, 되게.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시식해 보시죠. 와, 이거 뭐... 뭐예요, 이거? 그 약간 뒤에는 약간 먹물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생겼고. 벼루같이? 네. 앞에는... 아니, 김부각 보고 벼루 갔다는 건 정말 어느 감성인가요? 뒷모습이 그렇고, 앞에는 약간 튀김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 쌀밥 튀김이 막 올려져 있는 느낌. 아... 티밥 같은 느낌? 네. 맛있겠네. 그래요. 돌 같아요, 돌. 돌 같다. 김부각. 멀리서 보고 곰팡이 핀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악어가죽 장지갑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으음! 오! 엄청 고소하네요. 네. 아, 소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혜 씨의 표정을 보면 딱 아는데, 이 정도면 B 마이너스 정도. 네. 만족도. 아, 이거... 소혜 씨는 일단 맛있는 게 입에 딱 들어가면, 으음! 하고, 흡입을, 그 공기 흡입을 일단 해야 돼요. 놀라는 그 느낌. 아,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으음! 요거는 딱 B 마이너스. 아, 이게 그냥 먹으면 약간, 그러니까 이거 멍 때리면서 먹게 될 맛이에요. 하하하하. 저를, 저를 이해하시겠죠? 아, 네. 네. 한두 끗도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어떻습니까? 으음! 아, 이거 뭔 맛이지? 맛이, 그러니까 맥맛이다? 딱히. 아뇨,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한두 끗도 없이 먹어도 죄책감 없는 맛 있죠? 응. 이게, 약간 뭐 같냐면요. 생선 껍질 있죠? 생선 껍질이 두껍게 돼서, 두껍게 튀김으로 있는 느낌. 그 정도로 고소해요. 맞아요. 이게, 맥주 안주로도 최고고요. 그냥, 우리가 좀, 정말 쌓아놓고, 응. 영화 보면서, 아니면 드라마 보면서, 멍 때리면서, 그냥 계속, 버릇처럼 먹어도 되는, 응. 죄책감 없는 맛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저 지금,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계속 먹고 싶어요. 요즘 배텐 다시 보기, 다시 듣기 하면서, 시간 순삭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김부각 추천드립니다. 어, 진짜, 진짜로. 어, 맛있다. 오늘 음식, 화강암인가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아, 화강암보다 현무암에 값지 않습니까, 이거? 네. 아, 나는 소의 감성 도저히 모르겠어. ASMR로도 아주 소리가 좋죠. 어, 네. 지금. 그렇죠? 지금 입술 옆에 이렇게 딱 묻은, 지금, 제 2의 베라버니가 오셨네요. 아, 뭐 묻었네? 어, 네. 됐습니다. 둘이 스테로우 죽인다고, 다시 한번 같이 먹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아, 이게 무슨 맛이 있는데? 그,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김맛이에요. 어? 그, 뭔가 과자 중에 이런 맛이 나는 과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보기에는 30분도 안 걸려요, 이거 먹는데. 음. 이게, 지금. 어, 근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네. 제 책감은 있겠는데요. 이거 한 봉지가 500칼로리네요. 500kcal. 그냥, 진짜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까까랑 비슷한 칼로리예요. 그쵸. 조금 더 칼로리가 낮은 건 없을까? 아,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이게. 자갈치 과자 소리 난다고 하신 분이 있고. 나가서 사 와야겠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 시간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엄청 고소한 과자 맛나요. 이게, 처음에 딱 먹을 때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물어야 되나 싶지만, 여러분 김부각은 정말 한입 크게 베어물고 입에서 마구 부수는 그 맛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 돼요. 아, 그래요? 또 먹고, 입안에서, 금방 부서지고, 금방 쪼그라듭니다. 그럼 저도 해볼게요. 네. 과감하게 부숴야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너무 크게 부서잖아요. 날카로워요. 아파요? 조금 눈물 날 뻔했어요. 어디를 찔렸길래. 김부각에 다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그 김이라는 게 원래, 조금 뜯어먹는 게 아니라, 하정호 씨가 김 먹을 때처럼,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한 번에 칵, 집어넣고 입안에서 부수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부각도 최대치로. 음. 아, 맛있어. 입천장 브레이크라고 하신 분인데, 어지간하면 잘 안 다칩니다. 가로로 나오면요. 소의 지다지다, 김한테 지냐라고. 이거, 이거는 뭔가, 집에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밖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있을 때 먹으면, 뭔가 입안에, 기미히 함 보이지 않을까요? 네. 자, 이제 즉석밥이 외로워서 울고 있는데, 아. 밥이랑 한 번, 먹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먹는 게 사실 제일인데. 아, 여기 밥을 쌀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는 거요? 그러면, 원래 그냥 밥을 덜어서 먹는 건데, 제가 밥을 위에, 초밥처럼 톡 올려드릴게요. 아, 근데 여러분 그 김부각을, 제가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먹었는데, 적당히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입가가 아프네요. 그니까. 그니까 아파요. 스라려요. 위험해. 립밤 없니? 너무 크게 벌리지 마세요. 자, 딱 초밥만큼, 긴 부각을 좀 부숴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집사변이 아직도 스라린데, 왜 절줍니까? 지금 맛없어 보여서 절주는거죠? 아니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희씨? 마이크에 밥풀 당신이 묻힌 겁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했길래 밥풀이 여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다 띄었습니다 소리는 참 좋네요 진짜 김치 김치가 필요해요 이건 진심이네요 진짜 진짜 맛있어 채팅창에 맞네 내가 봐도 김치가 필요하다고 진짜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란밥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계란밥이면 김치가 더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맛이에요 이거 간장게장이랑 같이 먹... 그래서 화사씨가 간장게장이랑 같이 먹은 거겠군요? 같이 먹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다음에 간장게장 먹방을 하게 되면 제가 김부각도 조연으로 또 출연시키겠습니다 아 김부각을 부셔서 먹는 건 저는 좀 반대네요 부시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에다가 아니 밥에다가 그냥 뿌려 먹는 김은 몰라도 김부각을 굳이 이렇게... 어때요? 이건 진짜 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김이랑 맨밤만 저는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자주 먹는데 김부각이랑 밥은 좀 모자라네요 저는 여기 명란젓이 있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명란젓 명란젓 참기름에다가 마늘 다진 거를 섞어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아 채팅창에 댕댕한 아무나 먹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음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네요 배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 뭐 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입맛에는 김치나 진짜 명란젓이나 젓갈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필요한 건 빨간 맛입니다 맛있다 어떤 생각하세요? 김부각만 먹는 게 낫다? 아니면 밥에 비벼 먹는 게 낫다? 근데 제가 지금 배고가 고파가지고 밥이랑 먹으니까 밥이랑 먹으면 진짜 꿀맛인데요? 시장에 반찬이고요 알겠습니다 밥맛이 부각되나요? 라고 하시면 차단해 주시고요 나중에 여기 김부각이 네모나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살살살살 올려가지고 김밥처럼 김치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앙 앙 앙 이렇게 핫도그처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픈 샌드위치처럼 암 암 암 암 줄어드는 걸 표현하는 문과 감성입니다 그 의성어와 의태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 암 암 암 여러분 김부각은 암 암 암 하고 먹는 겁니다 콰스콰스콰스가 아니에요 역시 핫도그우녀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맛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혜씨의 맛씨 제목 멘탈 돌처럼 생겼던 돌처럼 생겨서 봤더니 돌처럼 생겨서 단단한 줄 알았더니 입에 한입 넣으니까 바로 부서지는구나 내 멘탈 같다 소혜씨 멘탈 굉장히 단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먹을 것 앞에서 멘탈이 좀 흔들리긴 하죠 감상문 보내시면 삐용 소혜의 멘탈 메탈인가요? 멘탈 바사삭 먹을 것 앞에서는 제 멘탈도 바사삭이니까요 그러니깐요 자 아무튼 다음주에도 편털 이어지고요 팽비가 도전해볼 만한 특별한 레시피나 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시고 제가 없을 때 정말 맛없는 거는 실험적인 것들은 다 털고 제가 돌아올 때는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게 쿨타이밍 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게 좋아요 뭐든지 암 암 암 암 암 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하니까 이걸로 끝이네 네 근데 이 김부각 말고 그 김부각이 맛있었더니 뒤에 이게 너무 많아 이 이거 쌀에요 뭐야 그냥 튀김 같은데 튀김 같은데 튀김가루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 그거 한번 찾아봐 다큐가 유튜브에 잔뜩 올라와있어 김부각 먹는 거 거기서 거기서 둘이랑 찹살 죽이래요 아 죽을 발라서 튀겼구나 음 이것도 나름대로 맛있는데 그 김부각 진짜 맛있었어 무제한으로 먹었어 진짜 그래서 이게 자 클로징 갈게요 노래 안 듣는 걸로 갈게요 8월 19일 일요일 김소희 스페셜 펭텐으로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부터 아시안게임 출장 관계로 잠시 자리를 또 비우게 되겠습니다 올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워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배시은이라고 불리는 주시은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하러 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팽디 더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번에 또 엄청나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랑도 죽이 잘 맞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따마 한 거는 다 영상에 남으니까요 다녀와서 검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인사 팽디가 전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희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서한 꿈 꾸세요 아 비슷하네 진짜로 진짜로 저렇게 드셨군 이땐 말랐는데 오빠는 그때는 꽤 찐 거였는데 지금보니까 지금보단 말랐어 아 아 아 아 아 그 메뉴 기복을 타니까 굶고는 낭패일 수도 있겠다 메뉴 기복을요 아 네 근데 오늘 닭가슴살 먹고 왔어 음 맛있어 이번에 아시안게임 어떻게 돼요? 금액을 따야지 흫 대박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음 경기는 잘되지 않을까 싶고 쓰리 백을 쓰는 것이 어떨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독수리 최용수 감독님이 해설을 하시는데 음 예측 못하겠어 어지간하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이분은 타이밍을 못 읽겠고 음 그럼 어떡해요? 응? 그럼 어떡해요? 나는 힘들지만 시청자들은 재미있어 하시겠지 아아 봐야겠다 어우 입아퍼 아하 여러분 너무 입 크게 벌려서 떡 좀 마시고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소소 아 김.. 소요같은 게 일단 돼 근데 황고포증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어 응 오빠 옷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대로 하면 안 돼요? 그쵸? 네 아 근데 다시 원래 그럼 제가 이렇게 아 똑같아 어 괜찮아 소요는 원래 하나 둘 셋 아까 먹는 거 찍었지 네 도라잉 가방을 타이밍 뭐 뭐 하러 가? 아직 가 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형 근데 오빠 한번 소개팅 복장 소개팅 복장이요? 소개팅 해보지 않은 여자 나도 해보지 않은 남자 요 요 요르타 요 용보가 있지 곱창도 쿨타임이 첫 싸우지 여러분 안녕 9월에 봐 이제 또 엄청 멀리 갔다 오시네요 하나만 하니까 아쉽네 그러게요 호희랑 뽑아야겠다 응? 응? 안녕 네 다음 주 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니폼을 사오기 어려울 것 같아 아하하하 배드민턴 유니폼 사다줘야 되나? 거기가 배드민턴이 국민 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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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이잖아 저 배드민턴 짱이에요 저 스매싱도 잘하고 배드민턴 원래 잘한다고 했었잖아요 난 배드민턴 중계를 열었 어 저 그것도 본 적 있어요 배드민턴 이번에 하는 거 어쩌다 하이페 하이페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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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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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